조금 전에 끝난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과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발해서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처리가 됐는데요. 국회 연결해보죠. 하예빈 기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하는데 최소 180석이 필요한데 정족수를 채운 거네요. 네, 민형배 의원의 복당으로 170석이 된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패스트트랙 지정에 필요한 180표를 넘겼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두 가지 특검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의 심사 최대 180일과 본회의 숙려 기간 60일을 거쳐야 해서 처리까지는 최장 8개월 정도가 걸릴 걸로 보입니다. 늦어도 12월 말 본회의에서는 표결이 이뤄질 전망인데요.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네, 또 여야 간에 대립하는 쟁점 법안이 더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방송법 개정안인데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을 거부하면서 본회의장을 퇴장했고 조금 전에는 제가 있는 이곳 로텐더홀에 모여서 결의 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네, 끝으로 간호법 제정안도 야당 주도로 처리가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찬성 179명 그리고 기권 2명으로 역시 가결됐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간호사와 간호조모사 등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이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국회에서 하예빈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국회의원 아멘